본인 같은 경우가 늦장가를 가셔야 되는 사람의 마음이 넘어서 왜냐면 하는 일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회사 뭐 집 솔직히 제가 볼 적에는 특별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과 뭐 취미가 나만의 개인적인 걸 봤을 때 우리 여기 이제 대주님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뭐 집에 가고 뭐 뭐 중간에 회식이 있으면 그나마 뭐 이렇게 회식하고 이거 말고는 내가 나이가 요 그래도 어린 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중반끼리 들어서긴 했지만 오 많이 먹었다고 얘기를 못해요 요즘 시대에는 근데 요즘 시대가 또 아니더라도 서른 살 후반도 마찬가지예요 뭐 결혼을 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더라도 어 그냥 늘 항상 그 자리 늘 항상 그런 맥 늘 항상 그런 운 요런 거가 그리고 작년 시절에게는 솔직히 여자만 우울증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남자도 우울증이 들어오거든요 살짝 남자도 갱년이 들어오고 우울증 들어와요 살짝 그게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눈물을 흘리고 이것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더 미래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어떻게 살까는 늘 항상 걱정이지만 뭔가 재미지질 못해요 응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취미 있으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만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내가 뭐 타쿠를 치든 배드민터를 치든 힘들어 등산을 못 가겠으며 앞선이라도 가든 헬스를 하든 뭐 운동이야 뭐 하겠다면 하는 거지만 뭔가 자기만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돈복이 많지가 않아요 주식 이런 거 하면 가다가도 까먹어요 내가 속을 얘기를 안 하고 말을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본인도 그런 그런 욕심은 없지 않아 있다 그러지만 왜냐면 어쨌든 회사를 다니신다면서 그러면 정해진 월급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올라가고 싶고 좀 더 늘리고 싶고 이렇게 했지만 본인도 누구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듣는 건 누구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의심하고 싶지도 않고 원래는 본인 같은 경우도 한량같이 여유롭게 그리고 뭔가 시끄러운 거 싫고 뭔가 좀 나만의 정적인 면도 갖고 싶고 일할 때 넌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그게 언밸런스가 안 맞아버린 인생관이다 보니까 그냥 그냥 축 처져 다닌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엔돌피이 돌아야 됩니다 자식은 아직 없어요 왜요 안 만들어진 거야 아니면 포기한 거야 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고통을 주기 싫지 않아서 그냥 둘이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좋은 거 먹고 둘이 이러고 괜히 우리도 삶이 힘든데 아이들한테까지 그렇게 우리가 주지 말자도 있고 우리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등등 네 비슷합니다 그래도 있었으면 잘 키우셨을 텐데 물론 피골이 성접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래도 막 싫어하거나 그건 아닌데 막 싫어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셨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재미도 그렇고 뭐 그렇게 선택하셨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두 분 사이에서 아기가 없는 거는 두 분의 궁합해서 아기가 없지는 않아요 아기가 없지는 않아요? 노력을 하고 결혼할 때부터 하다못해 자연적으로 안 되면 뭐 의학을 조금 빌리는 한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조금 해서 아이가 있는 게 딱 하나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아들 자학자가 그랬을 때 좀 안타깝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나 닮은 예전에 나 닮은 자식 뭐 이런 게 들어있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서 뭐 어쨌든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즐기는데 여행도 좀 가고 시간도 좀 내서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없는 그 값어치의 그 금전에 그거를 놀고라도 아니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취미가 없으면 같이 취미를 돼야 되는데 여기 쪽도 마찬가지 와이프도 무난무난 예 이래요 솔직히 이혼할 건 아니시잖아요 할 거예요 새 생각도 좀 요즘에 근래에 좀 많이 생겨요 작년에 우울증이 들어와서 그래요 우울증이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 내 낙을 찾아요 일단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혼할 거 같으면 진작에 얘기 좀 뭐 하려고 서로 나이 어릴 때 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기회가 들어왔어 마음에 본인만의 어떤 낙 본인만의 내가 또 호강 못 시켜주는 여러 가지 또 나 혼자야 이게 난 뭔가 이 삶에 재밌는 건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의욕을 내고 싶고 재미있게 놀러 갖고 싶은데 권택이 아닌 권택이 여러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싹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도 바람이 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여유가 있어야 바람피죠 뭐 그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여유가 있어야 바람피고 그게 돈이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적인 여유도 그렇고 솔직히 그 부분에서인데 내가 마음을 따로 먹으면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탁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본인도 안 변할 성격이지만 혹하고 변할 수도 있어요 하나면 하나만 아는 사람이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그 끼가 마흔일코까지 들어있어 여기까지 들어있어요 있어요 그러니 정리할 때 정리하더라도 먼저 선박 치지 말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시더라도요 두 번은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럴 수 있는 입장에 못 돼요 왜냐면 두 번 그런 괴로운 짓은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자식 면에서 누군가가 나올 수 있고 기회는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의 이 부부 관계를 보면 정말 친구 아닌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지금 이건 친구보다도 못해 학생들도 아니고 그냥 정말 학생들보다 더 친하니까 부부의 연이라는 걸 맺었으니까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우리 대주도 그렇게 막 서글서글하고 이건 아니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응 근데 받아줘야 되거든요 누군가 하나는 받아줘야 없던 애기도 나오고 없던 몸 뭐 그랬잖아요 말빨이라도 서로 말이라도 통하면 이게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이혼 수는 올해 내년 수에는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먼저 본인이 숨을 쉬고 먼저 내가 좋아하는 거 한 번 정도는 큰 돈 안 들어가는 한에서 재미를 좀 찾고 여유를 좀 찾은 다음에 이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사람한테 시간을 줄 거면 빨빨리 주는 게 맞는 거고 이혼해도 되는 건가요 쭉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혼한다 안 한다 이혼을 하는 게 맞나요 안 맞냐 이런 판단은 못 해드리지만 안 하는 게 맞아요 굳이 생각은 그렇게 들어왔어도 굳이 해야 될 이유는 딱히 뭐 따지자 그러면 뭐 성격부터 시작해도 이거 말고는 내가 알고 결혼한 거잖아요 다 좀 끌고 가세요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선 본인만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본인만이 돌 수 있는 엔돌핀 그러다 보면 미안해서도 하나 더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해보려고 애써요 안 따라오더라도 뭔가 말을 했는데도 알아서 하지만 여기부터 부터도 여기 와이프 입장에서도 처지는 입장이에요 근데 오래의 와이프가 뭔가 펼쳐지라는 운세에요 돈을 벌면 더 악착같이 벌어야 되고요 뭔가 공부를 하면 해야 되는데 여기가 멈춰야 되는 기운에서 좀 오래는 뚫고 나가야 되는 기운이에요 미안한데 와이프가요? 응 올해는요 그래서 올해 조금 더 우리가 활력이라고 하죠 기운을 얻어서 자기가 뭐를 조금 더 열심히 할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조금 더 기량을 세워서 뭘 해도 발전을 할지 아니면 자기의 직업관에서 뭘 해도 자격증을 탔다면 뭘 해도 해야 되는 올 한 해의 해운년이라고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니까 제가 그랬잖아 뭘 해야 되는 해운년이라고 제가 안달이 났잖아요 안 할 것 같은데요 하 하라 뭐 말을 점을 보고 왔다고 말을 하면 말을 듣겠습니까만은 해야 이 사람이 8년 내내 멘탈이 안 털려요 미안해요 지구석에서 있을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을 해서 억지로 돈을 벌 수 있는 성격도 못 돼요 그러면 집에서 하는 일이라도 자격증이라도 따서라도 뭐라도 해서 솔직히 딱 까놓고 하면 둘이서 엄청나게 잘 벌어야 돼요 잘 벌어야 된다는 얘기는 와이프가 받쳐주고 본인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받쳐주기 거니 아까 그랬죠 여기가 더 처진다고 말하니 뭐해 그죠 말을 먹어 들어 먹어야지 말을 하지 말하면 괜히 내 입만 이제는 아픈 것 같고 내가 포기? 거의 포기 상태? 포기 상태라 할게요 그래도 희망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포기 상태? 뭔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서 앞전에도 실례인 거 알지만 하숙생 아닌 하숙생보다 이건 못한 그죠 하숙생들끼리는 뭐가 됐니 저걸 이제 조자조자 떠들기로 해도 뭐라도 하는데 뭐라도 해야 돼요 아니면 병 얻어요 이분이 뭐라도 하라는 이유는 계속 고려다만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뭔가 자기의 자괴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추락을 해요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큰일은 못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작은 작은 일이라도 또 고생 못해요 미안하지만 어디 가서 허드레한 일 못해요 어디 가서 잡스런 일 못해요 근데 깜으로 보고 사주를 보면 충분히도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운이에요 그게 멈춰졌다고 그러니 대주가 집에 들어가서 답답해 본인이 투잡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아이가 있었으면 내가 주말에 대리를 뛰든 뭐를 하든 그래도 포기를 한 거고 여기까지 온 거고 본인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일러를 주죠 자 회사에 이동은 없어요 올해 없어요 어떤 변동은 있어요 변동은요 내가 내 스스로가 다른 부서로 갈 일이 있든 올 날을 갈 일이 있든 2년 동안은 없어요 내가 따로 다른 회사를 가기에는 스카웃이 돼서 가기에는 아직은 뭔가 이렇게 저렇게 말들은 들린다고 그러고 내가 생각은 해볼 수는 있다 그러지만 올해는 안 돼요 내년 지나고 나서 내년 후반 만약에 동호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생각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내년 후반 아니면 내 후년 그러니 그것까지는 기량을 이빠이 올려야 돼요 말말로 여기서 수주를 따든 모르려든 어떻게 하든 회사에서도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는 이름을 재미를 지게끔 만들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50주를 여기 지나고 나서 나 혼자 자회사라는 표현이 나와 자회사 작게나마 이젠 여기 치이고 싶지 않고 저기 치이고 싶지 않아서 나만의 거를 모를 작게 해 그냥 내가 가고자 그렇게 갈 수 있는 오는 50 하나가 지나야 돼요 그럼 앞으로 4, 5년 5, 6년이에요 그동안 내 자리를 만들어서 한 번은 옮겨도 돼 한 번은 거기서 여기에 정보력 여기에 정보력 그걸 내가 포토탈을 해서 여러 사람이나 투자해서 못 가요 비유장이 상하고 또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근데 뭐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돈이 그래도 조금조금조금씩은 돈이 그래도 돈 없어져요 돈 없어 번가에 치면 그죠 근데 마음 간신히 자꾸 가시는 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우울하고 외로움 내 운기가 떨어져요 자꾸 올리세요 바다보단 물보단 산이 좋아요 본인한테 우리가 왜 우리들만의 기운이 있잖아요 어? 이러다 보면 본인도 약 먹어야 돼 뭐 약을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들이 어딨어 내 마음 주체 뭔지 모르게 흔들리는 주체 잠 못 자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안정을 찾으려고 혀 혀를 조심하세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당뇨 혈압 응? 뭐 담배를 안 대주실지 모르겠지만 폐 요쪽으로 들어오는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폐알량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어떤 신진대사가 좋아야지만 원활해지니까 조금 산을 조금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는 없고요 두 분이서 아직 이혼할 수 있는 건 2년 안에 안 들어오고 들어와 있어요 뭐 불쌍해서도 못 버려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더 불쌍한 것 같죠 응 내가 더 불쌍한 것 같죠 왜냐면 벌어다주지 뭐 이제 자기는 그렇죠 마누라 욕하자 갈 거면 여기서 한두 껏다 올 거 2박 3일 3박 3일 4박 5일 해야 됩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와야 돼요 지금 너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나 혼자 버려도 조금만 받쳐줬더라며 우리가 질문서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그 계획이라는 걸 세어보고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 옆에 와서 저렇게 놀고 미안해요 놀고 먹는 거로만 밥 먹는 거 놀고 먹는 걸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뭐라도 해갖고 올해 나 그동안에 멈춰져 있던 기운이 뭐라도 닦아야 되는데 말을 들어 뭔가야 말을 하죠 선생님 말하기도 입이 아파요 얘기했을 것 같으면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마누라 욕하지 않으면 4박 5일도 부족해 정말 요즘 같아서는 내가 앞으로가 이제 50일 먹고 60일 먹는데 남자들은 언제 잘릴까 모르겠고 언제 저거 할까 모르게 항상 이 얼음 살얼음판에 가 있는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했는데 저렇게 될 것 같으면 솔직히 나만 보자 그럼 나 이혼하고 싶어 맞아요 음성 면제해 줄게요 맞아요 그죠 버렸니 미친놈이니 개놈이니 욕 먹어도 돼 요즘 같아서 버려다 줬는데 통장에 잔고는 저지랄이고 아니 그럼 좀 늘려가면 나 혼자 죽을 때까지 허리 등골 뼈 때까지 벌어먹이라는 건지 미안해요 살림도 잘하면 내가 말이라도 안 해 아무 생각이 없는 저 사람을 보니 이젠 밥 먹어서 쩝쩝거리는 것조차도 이제 듣기가 싫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로를 받을 여자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정목을 찔러버려서 내 아픈 가슴이라는 게 있잖아 나도 위로받고 싶어 남자 여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그걸 탁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울고 싶은데 울지를 못해 어떤 타이밍에서 울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울면 뭐 하나도 쉽고 그래 재택고 하고 싶고 남들은 몇 천억 뭐 몇 일억씩 날려먹을 때 난 그거를 본인도 사주에 돈이 사그라들어난 사주야 그래도 금전이 좀 들어올 때가 있지 않나요? 투자 있어요? 아니요 부모님이요? 아니요 부모 뭐 팔아요? 아니요 누가 준대요? 그래도 그래도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어요 언제요? 인생이 마흔여도 오십세 살이 마흔여도 오십세 살이 그때 한 번 있어요 뭔지 모르게 내가 그러니까 요만큼이 있던 거에서 뭘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남들 모르는 돈이요 모르는 돈 나만 할 수 있는 돈 그래도 그래서 주식 뭐 건물 이런 거까지는 나중 얘기고요 일로서 승부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거에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뭐 본인도 어차피 자수성가를 해야 돼요 집안에 아무리 돈이 있든 뭐였든 그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다 없어지신 다음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굳이 그거에 대해서 뭐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복이 하나 있어요 내년에 귀인복이 하나 있어요 귀인복은 내가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든다고요? 회사를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뭔지 모르게 도와줬던 뭔지 모르게 이렇게 했었던 커미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내년에 한번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저먹는 돈은 없어요 제가 정말 안 봐도 우리 돼지님이 워낙 잘 아실 것 같고요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돈은 있어요 근데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니니까 여가를 좀 즐기세요 그리고 사람을 올해부터 술은 늘먹되 사람을 좀 많이 만나세요 거기에서 내 사람 아닌 사람 나를 뒤돋을 사람 아닌 사람 판가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릴 것 같으면 진작이 버렸어요 4년 차에 버렸겠죠 3년 차에 버렸겠죠 여태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러나 언젠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홉수에요 아홉수에요 아홉수는 만 아홉 말씀하세요 네 심히 고민할 일이 있어요 이 삶에 맞는 건가요 왜요 그냥 내가 끌고 가는 게 맞겠지 그냥 이런 게 맞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진짜 뭐 안 해요 아니요 진짜 뭐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부탁해 봤어요 사정도 해 봤죠 뭐래도 네가 한 장 내가 미러라도 준다고 그랬죠 커피숍이라도 작은 걸 네가 하고 싶으면 한다고 내가 찾아준다고 했죠 그렇죠 별소리는 다 안 해 봤겠어요 그렇죠 괜찮아 돈 안 벌어와도 되니까 너의 어떤 정적인 마음 쪽이라도 나가보라고도 했겠죠 어느 날은 보면 저게 진짜 신이 들렸나 아니면 정신병장 가도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다는 거 오버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또 이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인생이 팔짝 편할 수 있겠지만 참 불쌍할 수도 있어요 누가 보면 팔짝 편하다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최고죠 여자로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이 사람은 인생을 잘 산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면서 여가도 즐기고 같이 일하면서 아동마동하고 같이 일하면서 계획도 갖고 목표도 갖고 즐거워도 보고 슬퍼도 보고 싸워도 보고 막 이렇게 희노애락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처진 운세니까 본인까지 조금 왜 옆에 기운 때문에 처져질 수 있는 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처진 운세 때문에 본인이 더 처질 수도 있으니 좀 듣고 일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제나 시비송사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조금은 내가 매의 눈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회사를 다니지만 거기서 본인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쪽에 그러니 뛰세요 뛰세요 계획만 가끔 보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에 이동도 없어요 집에 이동이 없어요 오래 안 들었어요 언제 들어요 오래 안 들었어요 넓혀서 내가 진짜 완전하게 내 집을 가서 완전히 그렇게 갈 거 아닌 이상 뭐 하려고 움직여 안 움직이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 년 정도는 더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 년 정도 이 년 후에 옵니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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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혀서 많이 못 넓힐 것 같고 근데 넓혀는 걸 할 것 같아요 살짝쿵 어차피 이사해도 본인이 다 해야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 하셔야 돼요 집 알아보고 뭐 흥정 이렇게 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사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 와이프도 가긴 하지만 이제 집만 보죠 그렇죠 그냥 같이 다니는 본인이 어차피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살짝쿵 늘어날 수 있는 건 2년 안 3년 2년 3년 안쪽으로 좀 그렇게 널려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그 정도 여기도 오래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어린 건 아니고 점도 안 하고 봅니다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60분 들으신 분한테 나이가 네 죄송합니다 50분 들으신 분한테 들으면 아직 50대도 그럴 거예요 그건 기회가 아직 있다는 뜻이에요 기회를 엿볼 줄 알아서 50대를 가지고 중반에 나이 들었지만 그래도 뭘 해도 단단하게 가고 꼭 재미난 일이 없지만은 않아요 근데 거의 70%는 재미난 일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건 위로가 위로도 아니고 립서비스도 아니고요 뭘 해도 하세요 본인부터 돈을 구축하고 싶으면 돈을 쫓아요 그러나 그렇게 주시기도 이상한 그런 거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니는 일일 쪽으로도 거기에 플러스 취미 가져요 후회하지 말고 취미 가져요 바람나라고 취미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라는 거 나라는 존재성도 아주 팔팔한데 살아있다 그래서 본인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취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 낚시를 하든 고기를 잡아서 이러든 아니면 뭐 탁구를 하든 배드민털을 하든 축구를 하든 또 너무 힘든 일은 못하시니까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는데 이거 못하시니까 본인만의 뭔가 삶의 낙에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이거 갖고 위로받는다라는 거 하나 정도만 가져야 그래도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 안 하는 거에 한 표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